경제성장률, 부동자금, 금리, 집값 추세, 이 4개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예측을 해보고 여러분도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 TV의 장대장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부분은 참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여러가지 뭐 우리가 뭐 중요한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내년 성장률이 어떨 것이다. 내후년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올해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중간중간 또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2021년이죠 내년. 내년에 V자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좋지만 내년에는 3.4%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2.2% 경제성장률 GDP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 3.4%다. 올해는 마이너스 뭐 1.2%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3.4%면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IMF의 예측이 뭐 정확하게 맞을 수도 없고 제 예측이 정확하게 맞을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기사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가지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코로나19 충격 세계 경기침체의 한국경제 타격 당연하죠. 한국경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닌데 당연하겠죠. 자 국제통화기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너스 감염증에 따른 대공황급 대공황입니다. 세계 경기침체가 한국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너스가 안되는 곳이 드물다고 봐야겠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된다면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V자형 회복세가 한국경제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IMF 올해 한국 1.2% 역성장. 역성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2%라는 거겠죠. 주요 국제기구에서 첫 마이너스를 전망을 했다. 주요 국제기구라는 거죠. 국제기구. 골드만삭서라든지 미국의 큰 금융이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전망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했다. 자 예상대로라면 외환위기 발생했던 1998년 우리의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죠. 역성장 5.1% 그때 이후에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입니다. 98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22년 만에 IMF의 어떤 예상대로 간당한다면 처음 겪는 일이 된다는 거죠. 참 우리는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자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경제분석기관이나 신용평가사, 투자은행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국제기구 전망으로는 처음이다. 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2%로 제시했는데 지난달 3일 아시아개발은행은 1.3% 그러니까 지난달이면은 3월달이면 코로나가 한참 진행됐던 어떤 그 중간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OECD나 아시아개발은행은 플러스로 전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예측했고 이거는 이제 지난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무려 5.4포인트가 떨어뜨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보다는 전세계적으로 평균 5.4%포인트 낮게 전망을 했다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미국은 7.9%포인트, 독일은 8.1%, 프랑스 8.5%, 이탈리아 9.6%포인트, 일본은 5.9%, 영국은 7.9%, 중국은 4.8%, 인도는 3.9%. 뭐 세계 선진국이고 인구도 많고 경제대국을 모두 이렇게 낮췄다. 포인트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게 낮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IMF가 이번 전망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하락폭은 OECD 36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20개국을 보더라도 인도와 중국,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네 번째로 낮게 낮췄다.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게 빠르게 진화가 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점이 많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이따 수치는 제가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이 IMF가 내년에 한국 경제가 V자로 회복할 전망으로 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또 부동자금, 금리, 집값 추세 이 네 개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예측을 해보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공신적인 기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통계 가지고 집값을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각자가 가진 어떤 환경이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지역마다의 어떤 여러 가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요점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IMF 2021년 한국 GDP V자 성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초저금리 거기에 천조 넘는 부동자금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이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은 짧게 보자면 뭐 IMF, IMF 하니까 우리가 98년 IMF만 생각나는 IMF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기구죠. 그런데 환율과 국제수지 감시하는 기관이다. 중국이 환율 조작을 했다.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총 189개구로 구성이 돼 있고 국제통화협력 육성을 하고 국제 무역 촉진하고 재정상황 안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바로 IMF다라는 기구고 이 IMF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2019년에 우리가 2% 경제성량률을 했죠. 그런데 2020년 1월에는 올해 2.2%로 갈 것이다. 성장률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10%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지금 바로 현재 보고서에서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예측을 한 거죠. 1.2% 마이너스 1.2%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고 2021년에는 원래 내년에는 2.7%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3.4%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보면은요. 미국도 지금 내년에 올해는 마이너스 5.9% 정도 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는 4.7% 될 것이다.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중국도 올해는 1.2%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중국은. 원래 이제 6%를 예상을 했지만 1.2% 될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무려 9.2% 성장할 것이다. 자, 뭐 여러 가지 인도라든지 러시아, 브라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률을 내놨는데 중요 국가인 중국이 거의 10% 가까이 성장을 하고 미국도 4.7%, 5% 가까이 성장한다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무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 중국이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자, 이 지금 GDP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007년에는 5.46% 그때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2008년, 2009년 거의 뭐 0% 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쭉 가는데 2%였죠. 작년, 이거 작년이죠. 2019년 예. 이건 이제 세계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집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거의 3%, 2%, 1%, 3%에서 2% 때 왔다 갔다 했지만 집값은 보시면 꾸준히 2000, 보시면 이제 조금 떨어지다가 금융위기 2009년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2010년, 11년 떨어지다가 2012년 조금 소폭 오르다가 다시 2013년 떨어지다가 2014년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경제성장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한 패트입니다. 홍콩도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콩이 1% 성장률을 이룰 때 집값이 천장불에서 쏟았거든요. 꼭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집값을 논하기는 단적으로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금리인데 금리를 보면 금리는 2007년에 4.8%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이제 2%까지 떨어졌는데 금리가 그러다가 다시 쭉쭉쭉쭉쭉 1.5, 1.25, 1.5 좀 오르다 내리다 하다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집값은 반비례하는 약간 그래프로 보입니다. 그만큼 금리가 낮으면 여러 가지 예금이나 예적금에 들어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실물자산 쪽으로 옮겨붙는 듯한 모양새는 있어요. 물론 금리가 떨어지니까 무조건 집값 오른다 이런 공식은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하지만 우연찮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값이라는 게 금리라든지 유동자금, 부동자금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공급, 수요 모든 걸 아울러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값이 계속 올랐던 그런 어떤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부동자금 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 지금 200조 200조 정도 됐던 게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2002년 보면 계속 부동자금이 오릅니다. 현재 지금 2020년 현재 지금 1000조 정도가 넘어가는데 이 부동자금이 계속 지금 올루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800포인트 회복하면서 조금씩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관들은 채권 쪽에 가 있다. 그런 지금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시중에 흘러들어가는 지금 금리가 0.75%죠. 기준금리가 다음 달에 5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한 차례 그렇다고 한다면 0.25% 정도 지금 미국이 제로 금리기 때문에 바로 제로이기 때문에 0.25 정도는 내릴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동자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물론 이런 부분도 봐야겠죠.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현금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들도 건물을 매갈 때 헛값에 매각하지는 않고 있고 그거는 사는 사람이 헛값에 안 사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자 시장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만약에 이런 경제성장률과 이런 초저금리와 이런 부동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선택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어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를 좀 만들어달라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